네, 방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재난방송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신에 따른 가금농장 차단 방역 강화 내용입니다. 먼저 재해, 재난 해당되는 시도는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입니다. 그 재해 지역은 전국이고요. 재해 방송은 방금 오전 7시 59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사항은 전남 영암군 유경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예약에 추가 확신되었으니 모든 가금농장은 오염은 유입 방지를 위해서 닭, 오리 등 방사를 금지하고 농장 4단계 소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농장 진입로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매일 청소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손 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3부 방금 전에 코로나19 상황 좀 짚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거 공수처 문제부터 좀 봐야겠습니다. 네. 어떻게 밑줄을 좀 그어야 될 상황인가요? 일단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님이 주재하셔서 여야 원내대표의 아마 마지막 협상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된 합의가 좀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이게 법에 따르면 7월에 공수처가 출범했어야 되는데 벌써 한 5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과 맞물려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요. 여야가 조금씩 이 합의 정신을 발휘해서 더 늦지 않게 또 이 일방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되지 않도록 주어진 시한 내에 합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전해드리고 일단 민주당은 안 되면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방침인 것으로 앞서도 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법이 통과될 때 국민들에게 이 법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야당이 합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 이런 걸로 설명했던 것이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사가 공수처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뒀다라는 걸 거듭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이게 결코 이제 야당의 비토권을 주는 게 가벼운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장이 갖는 그런 어떤 위상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여당도 마지막까지 합의하기 위한 그런 최상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런 거죠. 야당의 비토권이라 한번 뒤집어서 얘기하면 야당의 추천권 일부를 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당의 추천권을 내려놓더라도 법원 행정처라든지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이런 추천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추천한 인사들을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으니까 고려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한다면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말씀드려보고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비토권이라는 게 무한정 반대를 보장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한정 반대를 반복하면 결국에는 법 개정의 어떤 명분? 이런 것들만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시간을 끌만큼 끌었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할 게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피로감이 굉장히 높고 또 그 피로감이 높다는 거는 야당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더 늦지 않게 또 이게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여당에 의해서 법 개정이 강행돼서 그게 또 다른 정쟁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합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당에서는 또 은근히 그동안에 앞서 예산안 처리를 자극적으로 했으니까, 협조했으니까 그럼 민주당도 화답해라. 이런 내심의 어떤 바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산안이라는 거는 어쨌든 여야의 예관계 모두가 반영돼 있는 거고 또 법에 의해서 국회법에 의해서 12월 2일 날 새해 예산안이 무조건 본회의에서 표결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걸 주고받기 식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이 공수처법을 읽어보면 이게 여당에 의해서, 현 정권에 의해서 일로그로 악용될 거다. 이런 야당의 우려가 조금은 과장돼 있다. 이런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상대로 한 수사를 전담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은 현 정부가 여당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게 정치적으로 악용됐을 때 검찰에 의해서 견제될 수 있는 요소도 그 법이 분명히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비수사처가 출범하면 이게 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정기구가 될 거다라는 야당이 갖는 두려움, 공포? 이런 것도 조금은 과장돼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한다고 해서 그게 꼭 야당한테 정치적으로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만은 않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 한 명을 최종 후보에 넣는 걸 포함해서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마지막으로는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마지막 합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것도 날라가버리면 공수처법 개정안은 강행되는 상황이고 보니까 또 초선인들도 보니까 엊그제 어제였죠? 기자회견 통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가장 핵심적 국정과제가 검찰개혁이지 않습니까? 그 검찰개혁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과제가 공수처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자칫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게 되면 뭐랄까요? 검찰개혁의 동력, 더 나아가서는 국정운영의 동력, 자체가 유실될 위험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여당으로서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봤을 때 오늘도 합의가 안 된다면 아마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 개정안이 일방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결코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국회에서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당이 계속해서 사실 이렇게 만약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하게 되면 사실 중도층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도 강행을 하는 것. 이건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가장 큰 우려겠죠. 자칫 검찰개혁도 국정운영도 제대로 안 될 그야말로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가장 큰 것 같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차례 연기를 했습니다만 이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추 장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지만 추 장관이 벌인 이 상황이 현 정부나 여당의 일방적인 패배 비슷하게 끝난다면 그게 이제 국정운영 동력의 성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레임덕, 이런 것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부 중도층에서 일방 독주라는 비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면, 안 되면 자칫 더 큰 그런 어떤 동력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역지사지가 좀 필요해요. 나중에 만년 여당만 할 건 아니잖아요. 야당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야당이 됐을 때 오늘날의 선택을, 오늘의 선택을 또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당도 최종적으로는 야당과 합의하에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비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공무원 고위직이죠. 간부급 이상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구속 사유는 내부 자료를 삭제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네, 일부 의원들이 사법권 남용이다. 이런 평가를 하셨던데 저는 그렇게 적절한 평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월성 1호기 노후원전 가동 중단이라는 그런 공약 그리고 그런 어떤 정책적 결정 이건 뭐 어쨌든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하에 진행된 것이긴 하나 우리가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수단까지 다 정당화시켜주지는 않는다. 목적이 정당하다 그래서 수단까지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지나치게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그리고 위험한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원전부터 가동 중단을 하고 점차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겠다는 현 정부의 로드맵이나 혹은 그런 정책적 목표는 충분히 국민적 공감을 살 수 있고 존중할 만 하나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월성 1호기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 평가를 하는데 지금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론에 따르면 경제성 평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작됐다. 실제 경제성에 비해서 축소돼서 평가가 됐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검찰에 고발을 의뢰했는데 그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서 중요한 공문서들을 산자부의 공무원들이 임의로 삭제했고 이게 일종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이 된 건데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이걸 두고서 대통령의 공약마저 정책마저 검찰 나아가서는 사법부가 좌우하려 한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에 대해서 그리고 사법권 독립에 대해서 침해하는 그런 코멘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쪽에서 사법부 비판 수위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좀 시간이 지났지만 수평적 법원 조직을 만든다 이런 의도로 법원 조직법 개정안 발의했고 최근에는 이수진 의원이 판사 탄핵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당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법 개정안이나 탄핵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서 통과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그런 어떤 주장이나 의견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거나 판단하기에는 이런 시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나라고 또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느 나라에서거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자칫 그런 선을 넘지는 전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앞서 지금 산자부 공무원들 구속 관련해서 이게 사법권 남용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그런 선을 넘는 위험한 인식이고 발언이기 때문에 사법권 남용이란 이 표현 자체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듣지 못했던 표현 아닙니까? 조금 좀 우려스러운 내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중권 전 교수가 또 SNS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검찰 손불은 작업 끝나면 심지어 권력의 칼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이런 우려가 저는 기후이길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고요. 또 이게 검찰하고 사법부는 또 의미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헌법에 의해서 판사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그 독립성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독립성이 악용돼서도 안 되겠죠. 그게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한 사법농단 사건처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검찰과 정권 간에 보이고 있는 충돌처럼 정치적으로 사법부와 갈등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이건 그냥 진 교수의 기후이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른 세 번째 밑줄 살펴보겠습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과 변창흠 LH 사장이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됐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송곳 검증하겠다. 이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어떤 후보든지 야당은 송곳 검증을 해야죠. 그리고 그 검증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또 이게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인사 검증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검증을 위한 검증이어야지 정쟁을 위한 검증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인사청문회에 대한 피로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그래서 공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그리고 인사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 자질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을 비공개로 해서 인사청문회를 이원화시키자. 이런 어떤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매번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땅히 필요한 검증을 한다면 모르되 그걸 떠나서 과도한 신성 털기라든지 인신공격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도 여야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칫하면 청문회가 그런 장이 될 수 있어서 또다시 국민들 보기에는 좀 눈살찌 풀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해야 할 정당한 검증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는 기존 김현미 전 장관과 국동산 정책 많은 부분이 결이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집값 상승을 커뮤니티 때문이다. 이런 게 올린 글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택도시계획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SH공사 사장 그리고 LH공사 사장 이런 경력이 말해되듯이 어느 정도 검증된 분이고요. 큰 틀에서 보면 주택정책을 둘러싸고 한편에 공급학대론자가 있다면 다른 한편에 어떤 공공의 책임 하에 책임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공책임 하에 규제론자가 있는데 후자에 가까운 분이죠. 그런 면에서 현 정부 주택정책과 괴를 같이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아직 청문회장에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내가 추진하겠다라는 걸 아직 제시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단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일관성입니다. 자칫 이게 시장에서 약간의 그런 혼산이 일어난다고 해서 정책 방향을 바꾸게 되면 그건 더 큰 혼선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어쨌든 현 정부가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게다가 전셋값까지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 여론이 있긴 하나 어쨌든 부동산 정책은 이게 시장의 반응이 여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정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기까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 갑자기 정책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덜 위험하다라는 현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해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른바 우리가 삼철이라는 말도 하는데 그럴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채취권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선거관리 주의부처를 맞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도 있겠죠, 야당에서는. 그런데 재보궐선거 하나 치르려고 장관까지 교체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지금 행정안전부가 중심에 대해서 추진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국정과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 상황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코로나도 그렇고 좀 아까 조류인플루엔자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찰개혁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국회 행안위에서 그 이슈를 계속 다뤄왔던 분이고 또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남은 임기 동안에 현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 중에 아직 추진 속도가 좀 더딘 이런 사안들을 제대로 추진하라라는 의미가 여기에는 더 크게 투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른바 삼철의 본격적인 정치활동 아니냐. 그런데 전해철 의원은 이미 다선 의원이세요. 다선 의원이신데 이분을 두고서 삼철 중에 한 명이 드디어 정치무대에 등장했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은 논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